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출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뭇도 모두 다 까발기고 유동귀도 모두 다 까발기는데 나뭇과 유동귀가 사실과 진실을 증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이번 범죄에 직접 연루됐거나 최상 사람들이 그분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코나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제가 겁이 나서 말을 못했지만 천하동인 1호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 있습니다 대장동 남욱 출소 후의 첫 정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는 이재명 측에 최소 6억 원을 전달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아주 조금 전에 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감옥에서 회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이 맑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다 밝혀야겠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2015년 1월부터 천하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고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정영학,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여러분들 크게 기여한 사람이 남욱이고 그 다음에 김만배, 정영학 이런 순선모양입니다 그래서 남욱이 자기 몫이 45%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남욱 씨는 2015년 2월 김만배 씨는 내 지분은 12.5%밖에 안 된다 나의 장부상 지분 49% 가운데서 나머지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까놓은 거죠 이재명 시장 측 인사의 이름은 그때 얘기를 안 했고 2021년 김만배 씨와 24.5%가 확정적으로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37.4%를 원래 주기로 했는데 공동경비 때문에 24.5%밖에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정된 이후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김용은 정확하게 이름을 거론했다 유동규, 김용, 정진상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동규 씨는 그것을 정치 공동체를 위한 공동저수지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지난해 검찰 조사할 때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검찰적 지분에 선거도 있었고 대선 개인적으로 급도 나고 그리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서 조사받느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유력 여러분들 후보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폭로하겠습니까 그때는 분위기가 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거의 뭐 아주 낮게 봤습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선거를 모두 다 조작할 수 있고 여론조사를 다 조작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이기겠습니까 그야말로 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게 천운이죠 기적적으로 당선이 된 거죠 추 원omen 보이시고 자상태에 비교해 있던 게